네 이 부분은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에요. 일단 우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음 위치의 간격이 지금 310일이 나오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10일 각 기왓장 하나의 간격이 310일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기왓의 이 면의 시작점인데 여기 센터에 와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 여기까지는 156이 나오네요. 지금 156. 310일의 절반 156 정도 되겠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놓고 여기서 156만큼 가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얼만큼 가냐면 310일 엔터 그 다음에 곱하기 9 정도 9 정도 하면 이렇게 되죠? 자 둘 사이에 둘 사이에 인터섹트 인터섹트 페이스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셀렉션을 해서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셀렉션 셀렉션 자 이게 왜 엉뚱한 소리 자 얘하고 얘를 선택하고 네 셀렉션 맞는데 네 셀렉션 기와 둘 다 기와 맞는데 잠시만요 레이어 0번으로 가져가서 뭔가 오류 같아요 오류 같은데 인터섹트 페이스 위드 셀렉션 네 레이어를 제가 바꾸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레이어 0번에 가져가서 네 했더니 라인이 나왔어요 자 이 라인은 중요한 거는 이 인터섹트를 해서 이 면과 아까 그 선에 인터섹트를 해가지고 나오는 이 라인들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해요 자 아까 이쪽에서는 같은 라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를 해서 복사를 했었는데 얘는 이제 모양이 다르죠 네 이쪽으로도 3차원 곡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선들이 저마다 달라요 자 얘는 하이드 시켜주고요 자 이 라인들을 볼 건데 자 이 라인들이 이렇게 다 낱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활용했던 이 카피얼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를 전체를 웰드를 해줘야 됩니다 웰드 자 웰드를 하는 방법은 여기는 슈퍼웰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네 슈퍼웰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은 어 여기 보면 그 커비저드 있죠 커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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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드 네 커브 네 커브 커브 위자드 요건데 요것도 눌러보면 이렇게 나와요 메이크 컵스 자 심플리파이 컨투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쭉 있는데 어 여기서 저는 메이크 컵스 해주면 자 지금 보시면 잘 봐야 되는데 하나의 커브들이 다 됐어요 이제 그런데 빨간 점이 이 위쪽에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그 커브의 방향이 반대에요 그래서 기화를 배치해 보면 얘는 정상적으로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카운팅이 돼서 배치가 되는데 얘는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해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얘는 어 커브를 방향을 바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걸 기억을 하려면 어 체크를 좀 해 놓으시면 좋은데 저는 이제 그래서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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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의 방향을 바꿔 줄게요 얘는 뭐 크게 쓸모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커브의 방향을 바꾸는 거는 여기 보면 리벌트 커브스라고 있어요 리벌트 커브스 그래서 일단은 얘는 이제 용역을 바탕을 해서 클릭을 해서 끝내고 얘하고 얘하고 얘죠 그래서 여기서 리벌트 커브스 한번 해주면 전체 선택하고 다시 한번 웰드를 해보면 웨이크 커브스 해보면 다 방향이 쭉 밑으로 정렬이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까 했던 것처럼 얘는 네 얘는 이대로 하면 안되고 드러쉬 여기서 볼게요 축 축 축 좀 가까이로 옮기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얘를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배치하면 안되죠 그래서 그래서 얘네들을 또 로테이트 를 합니다 90도 자 얘하고 해볼게요 얘 잡고 얘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렇게 되면 안될 것 같고요 여기서 다시 할게요 음 얘가 얘가 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하고 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어 아까 300 했었죠 그랬더니 이렇게 배치가 됐네요 근데 지금 이대로 배치가 되면 안되죠 반대죠 그래서 자 다시 할게요 네 이렇게 한번 내려보고 아래 방향으로 내렸더니 어떻게 되나요 네 제대로 됐죠 그래서 컴 다시 라인 예 라인 예 한번 해놓으면 얘를 계속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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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해야겠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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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브 예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자 마지막 거는 길이가 좀 짧아서 배치가 안되네요 이럴 때는 이 커브를 한번 라인을 잡아서 하나 그려주고 네 웰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네 그리고 얘를 두 개를 지울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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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다음에 이렇게 된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죽을 기준으로 다시 원래대로 90도 돌려놓고 네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나도 보면 네 기화가 배치가 잘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돼 있죠 기화가 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쵸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화가 자 방향이 좀 이상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가 이렇게 와서 얘하고 좀 맞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여기 끝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거를 수정을 한번 해 볼 거예요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 자 여기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은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어차피 얘네들은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워져도 얘랑은 얘가 있기 때문에 네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쟤 지웠고요 자 얘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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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 자 여기서 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음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서 자 보면 만져보면 다 컴포넌트죠 근데 이제 얘네를 다 선택을 해서 얘네를 다 선택을 해서 여기 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돌려줄 건데 이러면은 이제 이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은 또 다 틀려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를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우선 들어가서 이렇게 하죠 지금 현재 컴포넌트 축이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있는데 얘는 여기에 있고 개별 하나씩 들어가보면 컴포넌트 축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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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얘네가 자 얘네가 자 얘네가 어 안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또 낱개의 컴포넌트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선택을 하고 이 두 개를 다 선택하고 여기서 컴포넌트를 한 번 더 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 주면서 Set Component Exists 네 네 축을 저는 네 네 뭐 다른데 해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다가 그냥 찍어 주겠습니다 네 됐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준 볼게요 그러면 다 컴포넌트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또 컴포넌트가 있는 꼴이에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리실 거예요 컴포넌트가 하나 있어요 바깥으로 나왔어 여기 컴포넌트 또 안에 들어가면 이게 또 컴포넌트 자 여기서 얘를 유니크 해버리면 유니크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더블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얘는 단독 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움직여도 아무런 다른 애들이 변화를 하지 않죠 그쵸 근데 이거는 다시 또 들어가 보면 한번 더 들어가 보면 서로 또 연결되어 있는 컴포넌트 거예요 자 컴포넌트를 두 번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생겼냐면 얘는 들어가자마자 다 얘가 컴포넌트였어요 그쵸? 그래서 얘를 잘 보세요 얘를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네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 다 같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를 자 이 전체를 한 번에 다 유니크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얘를 선택하고 마우스 클릭에 Make 유니크를 한번 눌러주면 들어갔을 때 더블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얘네만 이것들만 같은 속성에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려는 것은 여기서 네 여기서 좀 뭐 좋지 않게 되는데 요 안쪽에 있는 얘 있죠 얘 K 눌러보면 여기 로테이트로 네 얘를 드래그해서 축을 잡고 아 축을 잡으실 필요는 없고 자 하다보면 네 레드로 축을 잡아줍니다 여기서 클릭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네 로테이트 네 축을 레드로 잡고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축이 가면 네 한꺼번에 다 움직여요 그렇죠 자 또 얘한테 갑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 열 다 잡고 어떻게 해요 Make Unique 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얘를 잡고 쭉 잡아주고 네 이렇게 네 잡아줍니다 그쵸 네 네 얘는 또 네 여기다 잡고 Fake Unique 네 네 여기서 잡고 여기서 네 네 엔터에 맞춰줍니다 네 예 엔터에 맞춰줍니다 다 선택하고 make unique. 더블클릭 여기서 이렇게 make unique 네 여기서 중요했던 부분은 컴포넌트를 하나 더 만들어 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make unique 를 하는 부분이에요 기와 배치를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다른 분들 영상이나 다른 어떤 기와 작품들을 봤을 때 이 기와 배치를 어쨌든 이렇게 제가 배치한 것 이상으로 제 기준으로 만족스럽게 하셨던 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잘했다기 보다는 제가 제가 내린 기준으로 제가 본 그 한옥의 기와 배치를 어 봤을 때는 이 배치가 제일 좀 유사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연히 쉽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저는 똑같은 모양 제가 만드는 모양을 똑같이 만들면서 이거보다 쉽게 하는 방법을 찾지는 못했어요 찾지는 못했고 뭐 찾으시면 알려주시고요 다만 이제 다른 방법들 기와 배치하는 다른 방법들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보다는 뭐 더 쉽게 하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쉽게 하는 것도 없었고 배치 자체도 뭐 이렇게 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되게 어긋나 있거나 좀 별로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려울 것 같지만 사실 어려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같이 이렇게 배치를 다 했고요 네 얘도 밑에 있는 얘도 하이드를 해서 없애줄게요 지우지는 않고 하이드를 하는 이유는 언젠가 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서 하이드를 했는데 사실 뭐 이후 과정에서 크게 쓸 일은 없습니다 그냥 지워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끝났어요 어려운 부분들이 끝났고 자 이 이후의 과정은 이제 기와를 이걸 돌려서 여기다가 배치를 하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마지막 기와는 마지막 기와는 이 기와가 달라요 그쵸? 이 기와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우선 이제 기와가 하나가 있어야겠죠 자 있고 얘를 유니크 해주고요 안에 들어가서 네 이러면 또 똑같은 게 되니까 여기서도 또 유니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네 다르죠 두 개가 자 여기서 얘를 푸쉬로 한 70 정도 뺄까요? 70 정도 빼고 됐죠 얘도 푸쉬로 얘는 한 60 정도 빼주고 네 여기 제가 지금 만들려는 건 망화를 만들려는 거예요 망화를 만들 건데 이렇게 해 놓고 네 J 를 눌러서 이렇게 도출시킬게요 음 여기서는 이거보다는 조인트 푸쉬풀이죠 조인트 푸쉬풀 루비 그래서 벡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벡터 푸쉬로의 벡터 푸쉬로의 벡터를 눌러서 이렇게 빼주고 네 별것도 아닌데 시간이 걸리네요 자 이렇게 해 놓고 여기서 선택을 또 한 다음에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가 사실 얘가 이렇게 생기기 보다는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비스듬이 돼 있죠 그래서 비스듬이 돼 있는 걸 표현하려고 제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얘를 컨트롤 C 해준 다음에 컨트롤 V 얘기 한번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빼주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조선 하나 그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꺾어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해주고 자 이걸 따라서 잘라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 주면 얘는 지울 수 있겠죠 그리고 얘도 지울 수 있죠 네 얘를 지워주고 지워주고 자 우선 중요한 건 여기서 앞면에는 이렇게 그리면 면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면을 그대로 복사해서 뒤쪽에다 갖다 대면 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비 중에 여기 보시면 이 루비가 있어요 익스트루드 엑지 바이 벡터 투 오브젝트 그래서 얘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여기까지만 만들어져요 안내를 눌러주시고 익스플로드 해줍니다 자 다 된 다음에 면 체크 한번 해볼게요 면 체크 차분했던 라인들 다 정리되고요 자 여기서 망화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망화를 만들어 봤고 네 다시 얘를 컨트롤 C 복사해서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면 얘가 아니죠 여기 자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요 자 여기를 끝머리 여기다가 복사해 주고 다시 이렇게 맞춰주면 네 얘는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그리고 네 튀어나왔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죠 참 생각해 보니까 얘도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가 이렇게 잘려야 되는데 탑에서 보면 줄자를 이렇게 연장해 주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잘라주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히든 라인을 켜서 이렇게 연장을 해주고 그쵸 픽스102를 여기서 써주면은 면이 채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망화 그 다음에 망화가 아닌가 여막쇠 여막쇠인가 여막쇠 부막쇠 맞아요 네 그거 같아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도 컴포넌트고 얘도 컴포넌트에요 그쵸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얘를 네 여기 있는 얘를 컴포넌트 안쪽에 있는 얘 있죠 복사를 합니다 복사를 하고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여기에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합니다 자 볼게요 여기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서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서 마지막 거 마지막 거 에 또 들어가서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네 네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다 바뀌니까 이러면 그럼 마지막 거를 지금 마지막 거 네 마지막 부분 있죠 네 이 부분만 선택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 아까 그 이게 이제 Make Unique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Make 이렇게 이제 안에 컴포넌트가 하나 더 있는 형태잖아요 그쵸 그래서 버스클릭에서 여기서 Make Unique를 해주면 Make Unique를 진행을 해주면 얘만 또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얘를 지워주고요 먼저 지워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지워주고 컨트롤 V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그러면 네 한 번에 전체가 다 바뀌었죠 그쵸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얘네들인데 자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얘네들 얘네들은 네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은 이렇게 돼도 네 얘네끼리는 하나인데 또 얘네끼리는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엔 얘네들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자 여기서도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얘네들을 네 익스플로드를 해줍니다 익스플로드 익스플로드 자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은 컴포넌트가 된 거죠 자 여기서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서 전체를 다 선택하고 역시 또 뭐예요 메이크 컴포넌트를 한 번 해주는 거예요 자 메이크 컴포넌트를 해주고 네 축을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맞춰줄게요 자 그럼 컴포넌트가 또 아까처럼 두 개가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얘네만 또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얘네만 여기서 메이크 유니클을 해주면 안에 들어갔을 때는 얘네들이 네 다 같은 거지만 또 한 번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네 다 또 같은 애가 됐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필요한 게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쵸 대체할 얘가 여기다가 네 데이터를 대체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좀 어렵죠 카메라 다루는 게 자 여기다 이제 붙여 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역시 얘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한꺼번에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 컴포넌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맵핑을 한다 여기다가 재질을 입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한 번에 다 바뀌는 거겠죠 네 마찬가지 여기도 끝에 이제 면에 텍스처를 입혀 입혀 주시면 네 다 똑같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화를 배치하면 있어서 컴포넌트로 만들어서 배치해 주시는 거는 되게 이제 앞으로의 작업에서 매우 효율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화 배치를 어 좀 진행을 해봤고 중요한 부분 이제 이제 다 끝났는데 중요한 부분은 끝났는데 상부 배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지 그리고 이제 얘는 중요한 게 그 얘네는 같은 애였어요 똑같이 모양이 근데 상층 부의 2층에 올라가 보면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모양이 다 달라요 왜냐면 얘는 여기서부터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쳐져서 진행됐고 밑면만 여기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꺾여 올라가고 있지만 거의 한 여기 센터일 것 같은데 여기를 중심으로 커브가 올라가고 있지만 여기는 이제 직선이 되는 거죠 직선 구간 직선 구간이고 근데 위쪽이 지금 다 전체가 옥선이기 때문에 얘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방식이 다르다기 보다는 얘는 얘를 만드는 방식으로 전체를 만들어야 돼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어려울 수 있긴 하고 좀 번거롭긴 한데 한 절반 정도 만들면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이 위쪽 부분은 위쪽 부분은 어렵겠지만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위쪽은 큰 설명 없이 바로 그냥 쭉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보시면서 왜 저렇게 하는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밑에 하단 부분 네 키와 정리 여기서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